이어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인 이 전청조 관련 소식입니다. 한때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오늘 오랜만에 제외합니다. 대진신문이 이뤄진다고요. 네 이 전청조 씨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전청조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수감시설에서 지금 대진신문이 진행될 거다 이런 예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으로 지금 대진신문을 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전청조 씨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남현희가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남현희 씨는 이에 대해서 본인도 완벽하게 속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리언 본인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완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현희 씨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에서 정확하게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오늘도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사람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남현희 씨가 첫 대질 조사 때 저희도 다 아는 것처럼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발언 순서나 이런 것들도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전 씨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 남현희 씨가 또 거짓말을 하는지 오늘 대질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는 건데요. 전 씨의 유명인들과의 그 가짜 친분을 과시하는 거짓말도 많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아 나 그 사람이랑 되게 친해 이랬던 게 또 아니라고요. 네 뭐 악인은 부지런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전 청조가 정말 치밀하게 자작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청조가 남현희 씨한테 처음에 접근할 때 자기가 일론 머스크하고 펜싱 시합을 하기로 했다. 가르쳐달라라고 하면서 접근했다고 알려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말 남현희 씨 펜싱 학원에 나타나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딱 가서 한 달 동안 펜싱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운 다음에 다음 달이 돼서 실제로 그 일론 머스크하고 대결한다는 그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남현희 씨를 코치로 대동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스페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페인으로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시합 장소로 지정됐다는 이 바르셀로나의 한 성당까지 총 5명이 갔는데요. 전 씨와 또 남현희 씨 그리고 경호원 3명 이렇게 5명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 도착하자마자 전 씨가 정말 창의적인 거짓말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를 보려면 한 명만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남현희 씨는 본인이 국가대표 선수고 또 펜싱 코칭 자격증이 있으니까 본인이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전 청주는 남현희 씨가 아닌 경호원 팀 가운데 한 명을 대동해서 시합 장소에 들어가서 남현희 씨가 기분이 나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게 사기 행각인 건데요. 그 장소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을 리가 없었고 전 청주는 용품이 담긴 가방 위에 쪼그려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사인을 찾아서 위조하기까지 했는데 대결을 했다는 증거로 쓰려는 듯 했습니다. 이 사인을 위조하는 걸 함께 봤던 경호원한테는 이 과정에서 절대 내가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안 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 행각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버려놓고 반성하기는커녕 우주 대스타가 됐다. 이렇게 또 언급한 전 씨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우주 대스타요? 전 씨가 지인한테 옥중 편지를 보내서 TV에 내가 나온 듯 신기하다. 난 대스타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게 더 팩트 보도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상태였던 작년 12월에 보낸 편지인데 편지들 한 귀퉁이에 저렇게 원래 지금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나는 우주 대스타가 되려나 보다.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 같다. 지금도 대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전 씨가 처음 여기 구치소 왔을 때 TV에 내가 나오는데 신기했다. 우와 이러면서 봤다. 그런데 오늘 밤 뉴스에는 내가 안 나오네 이러면서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구치소에서 TV 시청이 일정 부분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생방송으로 시시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영상을 삭제하고 본다거나 뉴스 같은 것들은 볼 수 있지만 특히 관련 범행과 관련해서 자기 뉴스가 나오는 것은 혹시나 보도 내용에 따라서 진술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 씨가 이 손편지에서 남현희 씨를 또 언급하기도 했다는데 이 남현희 씨를 헐뜯었나요? 그게 아니라 또 지인한테 손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남현희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거기 내용이 남현희 씨에 대해서 아직도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참고 있다. 다시는 현희를 못 만날 것 같다라면서 그런데 사람은 또 모르는 거 아닌가? 나만이 못된 인간 이런 식으로 거기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희가 좋아하는 숫자가 4444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는 뜻이다. 그래서 현희가 4를 좋아했는데 만약에 대질신문 때 내 수간번호를 보면 엄청나게 놀랄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남현희 씨하고 보게 된 그날에 또 전청조가 오늘이 바로 대질의 첫날이다라고 기대했다가 또 나중에는 대질이 아니었다. 현희가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그때 남현희 씨는 전청조를 보고 뭘 보냐고 쏘아굳혀서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좋아한다면서 좋아하는 남현희 씨가 내 공범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구구절절 사랑하는 사람이면 소위 같이 공범이어도 보통 숨겨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나는 내가 사기 행각한 거 맞지만 범죄수익금은 대부분 다 남현희에게 갔다. 남현희 씨가 거의 주범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청조가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남현희 씨 변호인이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남현희 씨가 공범인지 어부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질신문에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말만 오갈 경우에는 사실 진위를 밝혀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대질신문 과정도 감정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고 또 남현희 씨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3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에서도 대질조사 과정에서 뭔가 서로 간에 도발 행위를 하거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질문 순서나 질의 순서 같은 것도 정해서 임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질신문에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질신문에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